아우 헬로우 오우 장군님 체포됐어요? 밧줄에 묶이셨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에? 사람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어... What's this for? What are you for? 뭐하는데 쓰는 물건이지? 이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속에는 막 쇠사슬이 있고 이것이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영어로는 What's this for? 힌트? 사람들 일을 좀 덜 힘들게 해주는 건데 기계인데 It's a machine 카노 머신 어 뻥튀기? 아 뻥튀기는 이게 좀 크죠? 아니고 팝콘하고 관계가 있어요 팝콘 팝콘하고 관계가 있다고 팝콘튀기 사람들 일을 아하 정답 알았어요 오케이 아 옥수수 알맹이 빼는 기계 옥수수 집어넣고 팝콘하면은 예 여기 여기? 아 뒤에 이게 돌리는 거예요 오 돌아가네 아 You see 이렇게 해서 You put a corn in here And then This machine The teeth 이빨이 옥수수의 알맹이 Grain of crown 을 꺼내는 거예요 와 옥수수 알털기 옥수수 알털기 옥수수 알털기 오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어 이럴때는 갑자기 불교 버전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수변공원 맞은편에 있는 커피집 이름은 지금 방송중 옥네요 옥네요 여기는 커피 옥네요 이름이 아주 길어서 앵간한 사람은 잘 못 외우겠네요 줄여서 옥네요 어 행구동 수변공원 맞은편 2층인데 어 여기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코로나 깡통 사장님 저 코로나 깡통 저런거 코로나 맥주회사 주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전에 그전에 주었어요 그전에 아 예전에 네 한 20년 전에 봐도 야 저런 것도 귀한 거다 이 지구 이 중에서 가장 비싼 몸값이 얘가 비쌀 것 같아 이거 문방구에서 사려면은 10만원 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저금통을 몇 십만원 갈수라고 그러니까 이거 속에 근데 분리되는 거 아니죠 속을 분리가 돼요 어 어 어 어 이게 저금통 차 아닌데 어 어 오케이 지구본을 본 김에 내가 꼭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가 어디 있을까 약간 이거 지구맞기는 맞나 오케이 돌아가는데 야 이거 좋다 여기는 인어 아가씨가 살고 어신 영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뭐 사자도 있고 이게 옛날에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의 지구본인가요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유럽처럼 생겼는데 오션 이거 모르겠다 카피오니아 here and I like this place 여기 사장님은 여기다 쓰는 것만 갖다 놨죠 호가든 박스 This is my book 카드 제가랑 똑같은 거네 전 전 전 전 아 이것은